반갑습니다. 초시생 여러분. 독기한국사 김종호입니다. 2021년 합격을 목표로 하는 초시생을 위해서 제가 이 강의를 한번 촬영하게 됐습니다. 강의는 아니죠. 소개하는 TCC로 볼 수 있겠네요. 독기한국사와 함께 시작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TCC는 여러분 재시생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재시생이라면 이거 말고 기본강의 OT 들으세요. 이거는 초시생을 위한 겁니다. 초시생이 지금 불안할 겁니다. 엄청 불안해. 나도 불안해. 솔직하게 얘기할게. 나도 소득이 줄었어. 여러분도 지금 불안하시잖아요. 지금 시험 준비하려고 하는데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하시죠?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제가 여기 섰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경찰 합격을 원한다면 지금 시작하여서야 합니다. 지금 제가 노량진에서 수업하고 다른 지역에서 수업하고 있는데 지금 어수선합니다. 지금 엄청 어수선해요. 그래서 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지만 공부가 안 되고 있어요. 아니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 혼자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잖아요.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여러분도 불안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아 지금 다른 사이트 같은 데나 학원 보니까 7월 달에 다 개강하던데 우리도 한 나도 한 7월 달에 한번 공부 시작할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7월 달부터 하면요. 너무 시간이 촉박해요. 그리고 지금 이거 지금 클릭하고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은 머릿속에 생각할까요? 나 1년 만에 끝내겠다. 맞죠? 1년 만에 끝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제가 수많은 수험생들과 상담하면 다 1년 만에 끝내겠대. 그러려면 여러분 지금 시작하셔야 돼요. 1년 만에 끝내려면 지금 시작해야지. 7월에 시작하면 여러분 놓칩니다. 기회를. 왜 그러냐? 한국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섯 과목 합니다. 여러분 다섯 과목. 이거 언제 다 할 건데? 생각해봐. 두 달에 한 과목씩 해도 여러분 열 달이야. 말이 되냐고.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안 돼. 수능도 여러분 고 1, 2, 3. 3년을 준비하는데 아니 평생 직업을 갖겠다는 분들이 어떻게 1년 준비해가지고 합격할 생각하면 빨리 시작해야지. 어떻게 7월부터 시작할 생각을 해. 그거는 생각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몇 월부터 해야 한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뮤지컬 노래 있잖아.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빨리 클릭해서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왜 지금 해야 하냐. 여름 이후면 내년 시험까지 너무 빡빡합니다. 지금 시험이 연기돼가지고 그런 거지 내년에는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거예요. 그러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 7월부터 하면. 5과목 2달? 말도 안 돼. 그래.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내가 수험생이라고 생각하고 노란진 상담해 본 결과 뭐 이거 비하는 아닙니다. 법은요 어떻게 커버될 수 있을 거야. 내가 볼 때는. 법은. 열심히 하면. 그래. 한국사? 돼. 솔직히. 나 만나고 하면 내가 책임지고. 돼. 영어 어떻게 할 건데. 돼. 여러분 솔직히 지금 머릿속에 영어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안 된다고요. 영어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감옥을 빨리 끝내놓고 영어에 집중하셔야 돼. 그러려면 영어에 투자할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어? 나 한국사 선생인데 왜 이런 얘기하고 있지? 어? 왜? 합격하려면 핵심이 뭐냐. 영어거든. 나는 한국사 선생이지만 저는 저 공부만 하라고 안 합니다. 나는 여러분 합격할 때 한국사가 발목을 남잡게 도와줄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한국사 100점 맞고 영어 50점 맞아서 떨어지는 애 수두룩 빽빽입니다. 한국사 딱 95점만 맞자고. 90에서 95점 맞자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어려운 문제 하나 버리면 돼요. 근데 그 마인드를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 이게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저하고 함께하면 얘가 제가 도와줄 테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름 이후부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 왜 안 되냐. 봐봐요. 이제 시험이 연기되긴 했지만 시험 보고 나서 이제 물론 붙은 수험생도 있겠지만 떨어진 수험생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하고 여러분하고 경쟁해야 돼요. 이 초생들은 잘 모를 텐데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요. 교실에 앉을 겁니다. 교실에 앉으면 거기 한 30명 앉아 있거든요. 그중에 한 명이 두 명 붙어요. 30대 1이면 한 명이고요. 15대 1. 별로 경쟁력 안 좋네. 안 좋네. 그래도요. 두 명 붙는 겁니다. 한 교실에서 두 명 붙는다고요 여러분. 이거 만만한 시험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반에서 2등 이상 한 적 별로 없잖아요. 저도 별로 없고. 쉽지 않아 여러분. 반에서 내신 받는데 반에서 2등 이상 돼야지 붙는 거예요. 그 교실 안에서 두 명 안에 들어야 돼. 그래야지 합격할 수 있다니까. 그것만 했다가 합격한다고? 아니야. 거기 또 체력해야 돼. 또 면접해야 돼. 공무원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야. 그러면 그걸 나는 지금 처음 하는 친구고 다른 친구는 2년 3년 한 친구네. 그 친구하고 경쟁해야 한다?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시간 없습니다. 지금 솔직히 이거 들을 시간조차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노베이스예요. 빨리 시작해야 돼. 빨리 시작해야 돼. 그렇죠? 21년. 1년 만에 끝내겠다. 지금 해야죠. 1년 만에. 솔직하게 합시다 우리. 공무원 공부하려면 여러분. 지금 어떤 분은 지금 직장 다니면서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모든 걸 포기하고 이것만 올인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 준비한다고 해도 여러분 기회비용이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1년 만에 빨리 끝내야지. 만약에 2, 3년 간다. 여러분에서 제일 중요한 인생에서 2, 3년이 사라지는 거예요. 군대 갔을 때 남자분들. 군대 갔을 때 2년 사라진 거 얼마나 아까웠어. 그거 또 하겠다고요? 안 되겠죠. 여성분들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이 시절. 이거 기회비용 날리는 거야. 빨리 끝내야 돼. 빨리 끝내야 돼. 정말 중요한 거는 빨리 끝내는 겁니다. 빨리 끝내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러려면 빨리빨리 해야 돼. 우리나라. 그게 그게 있잖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럼 뭘 해야 하냐. 딴 거 없어요. 기본 수업부터 들어야 돼. 기본 수업부터 들어야 돼. 기본 수업. 기본 이론을 지금 들어야 하는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제일 많아요. 어떤 질문이냐. 옛날 강의잖아요. 시험 끝나고 다시 개정될 거잖아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질문이 많습니다. 정말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한국사가 어디 바뀝니까? 여러분 당군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세운 게 바뀌어요? 시험 보고 나서 바뀌냐고 시험 봤더니 당군 할아버지가 중국을 세웠대. 말이 돼요? 안 되지. 한국사 거의 안 바뀌어. 한국사 바뀌면 나라 멸망이야. 여러분. 학문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경향은 있어요. 하지만 안 바뀌어. 옛날 강의 들어도 상관없어. 그리고 옛날 강의도 아니야. 옛날 강의도 아니야. 정해져 있고 이거 뒤에 보자고. 봐봐. 옛날 강의도 아니야. 2020년 몇 달 전에 찍은 강의야.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줄게요. 지금 3월 16일 촬영했어. 이거 끝나고 또 촬영하러 가야 되나? 최신강이 지금 찍고 있다고. 최신강이 찍고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거 촬영하고 가야 돼요. 아침에 우리 아들 줄넘기 150개 시키고 여기 왔어요. 그리고 또 오후에는 촬영 또 시작하고 오늘 하루 종일 촬영 10시간이야. 오늘만 그러겠어? 아니면 계속 그러겠어? 계속 그래요. 여러분 시험 끝나고도 계속 촬영이 있습니다. 재촬영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선 이래도 굴려 빨리 끝내세요. 근데 지금 촬영한 게 늦다. 마음 같아 늦다. 그럼 옛날 강의 끝난 거 있죠? 그거 들으시고. 아니다. 나는 초시생이니까 지금 학원하고 똑같이 하겠다. 그럼 지금 촬영한 거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다 들었죠? 그리고 시험이 끝났을 거야. 7월 2일. 그렇죠. 그러면 그때 한 8월경에 또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강의를 찍을 겁니다. 그렇게 찍어도 여러분 벌써 3회독을 할 수 있어요. 3회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남들 시작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이미 2회독이 끝난 거예요. 그럼 한국사가 웬만큼 잡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책은 예쁘게 잘 나왔죠? 잘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트에서 한국사 책으로 제일 잘 팔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 디자인부터 이쁘잖아. 나는 이렇게 생겼지만 디자인은 이쁘잖아. 그렇죠? 강의도 너무 재밌어. 지금 듣는 순간 빠져들고 있죠? 빠져들고 있잖아. 솔직히 강의는 장난 아니야. 아직 듣보긴 하지만. 아니야 아니야. 점점 뜨고 있다니까 여러분. 몇 년 지나면 김종국 올라가. 올라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고 수강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 있죠? 최신 거 해가지고 다 할 수 있 거야. 그리고 2회독 3회독 할 텐데 여러분 보통 두 달에 1회독 잡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면 7월까지 여러분 2회독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4월이니까 4, 5, 6, 7. 봐봐요. 그럼 2회독 끝나지. 남들 시작할 때 여러분 이미 2회독 끝낸 거야. 그 다음부터 한 달 1회독으로 하면 돼요. 한 달 1회독으로. 이거는 제가 기본 수업 OT에서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요. 여기에서는 지금 시작하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것만 인식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 거 커리 한번 볼게요. 제 거 커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내과학 암기팁. 이거는 무슨 헛소리 거. 내과학 암기팁이야. 내가 만들었어 그냥. 내가 만들었어요. 이건 뭐 어떤 새끼들 얘기하다. 말하면 안 되는데. 새끼라고 하면 안 되는데. 어떤 애들이 제 안티들은 무슨 뭐 사짜다 이러는데. 여러분 저 대학교 대학원. 대학원도 두 개 나왔어요 여러분. 동국대 미술사학과하고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까지 다 나왔습니다. 대학원 두 개 나왔고. 다 역사 전공했습니다. 다 역사 전공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 전공자야. 전공자. 학비만 1억 썼어요 여러분. 학비만 내가 1억 썼어. 지금 생각하고. 미친 짓거리죠. 그렇게 많이 배울. 우리 아들 그렇게 많이 안 가르칠 거야. 내가 너무 많이 배웠어. 너무 많이 배웠어. 아니 무슨 30대 중반까지 학교 다녔으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근데 왜 암기팁 이렇게 사자로 가르치냐.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전통파였어요 원래는. 전통파로 가르쳤는데 성적이 안 올라. 스토로를 안 해봤겠어요? 했어. 성적이 안 올라. 여러분 인생 있잖아요. 여러분 기회비용. 그 아름다운 1년. 2년. 3년. 내 지식자랑 하려고 여러분 시간 보낼 겁니까? 저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 지식자랑 안 할 거야. 지식자랑 안 한다고. 여러분. 합격만 시켜준다면. 한다면. 내가. 무너질 거야 내가. 그거. 그래야지 기억에 많이 남고 여러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 전공자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국사 전공자 아니야. 재미없어. 약 너무 많아. 빨리 시험 보고 가세요. 그게 효도고 그게 여러분 인생에 제일 좋은 겁니다. 합격하고요 까먹으세요. 괜찮아. 합격하고 까먹고 사극 볼 때 가끔 생각나시면 돼. 아 그럼 되지 이거 갖고 무슨 뭐 목숨 걸 거야? 궁궐 가서 무슨 해설사 할 거야? 내 밥벌이 건들지 말고 여러분은 빨리 합격하고 나가세요. 여러분 전공자 아니야. 명심해. 여러분 전공자 아니야. 여러분은 뭐다? 수험생이다. 그러니까 내가 알려준 것만 보시면 됩니다. 암기티브로 조져버릴 테니까 내가. 두 달 안에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고집 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초시생이 좋은 게 말하는 대로 많이 잘 얘기를 들어요. 그런 분들은 빨리 붙습니다. 그런데 고집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엔 돌고 돌고 저한테 옵니다. 내 강의 들었던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김종훈을 모르면 안 듣겠지만 알면 욕하더라도 나중에 나한테 와요. 그렇게 나한테 와.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안티드 내 강의 듣고 쓴다니까. 욕을 하면서 봤더니 어떤 애가 내 욕을 썼더라고. 그래서 강의 먹는 거 봤더니 내 강의 다 들었어. 내 강의 다 들었어. 왜? 안티마저도 안다니까 여러분. 뭘 알아? 성적이 오른다. 성적이 오른다. 그럼 제일 중요한 강의는 뭐냐? 기본이론이에요. 이거 이해독 하세요. 이해독 하세요. 첫 번째는 1.3배속으로 들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1.6배속으로 들으면 돼요. 어느 강의 OT 들어봐. 자기 강의 몇 배속 들으라고 알려주는 사람 있나? 나밖에 없어. 왜? 나는 다 모니터링 하거든. 1.3배속 그다음에 1.6배속. 내 조교는 2배속으로 듣는데. 그건 미친 짓이야. 그건 미친 짓이야. 2배속은. 1.2배속의 3배속. 1해독일 때. 2해독일 때는 1.6배속으로 여러분이 들으시면 딱 최적화돼. 딱 재밌습니다. 좋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루하지가 않아. 내 강의가 지루하다면 나는 강의 안 해. 아니. 돈 주고 듣는 강의인데 왜? 설교를 듣고 거기서. 어? 왜? 우울해? 여러분 돈 주고 듣는 강의잖아요. 최대한 개그 콘서트보다 더 재밌게 해줘요. 대신에 성적은 오르게. 그 누구 강의보다 재밌어요. 제 강의. 그리고 이거 2회독 들었다. 그 다음부터 기본 수업 들을 필요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압축. 이게 한 70 몇 강 되고요. 이게 39강입니다. 그러니까 한 80강쯤 되겠네요. 이게 딱 반절 줄였어요. 그리고 나서 기출적인 문제 있는데. 이거 딱 1해독만 하세요. 강의 말하는 겁니다. 1해독만 하세요. 음. 끝이야. 솔직히 얘기해서 이 뒤는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 어.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회사 쪽 입장에서 얘기하면. 다 들어. 회사 쪽 입장에서 얘기하면 다 들어야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거 두 개만 충실해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 수업 2회독 하고요. 그 다음 필기노트로 계속 반복하세요. 그리고 기출 문제 강의는 딱 1회독만 하고. 여러분이 계속 기출 문제 혼자 푸세요. 혼자 몇 회독 5회독 이상 그러면 붙어요. 그리고 막판에 여러분 요거나 하나 봐. 요거나 하프하고 판에 실전 모의고사 있죠. 요런 거 문제풀이로 이게. 연습 삼아. 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 수업하고 기출 문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본 이룸인데. 그걸 바로 지금 시작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반절 끝난 거야. 반절 들어간 거지. 그것만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 15분 찍었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기본 수업을 들어라. 딴 거 듣지 말고. 이것만 들어라. 몇 배속? 1.2에서 1.3배속으로 들어라. 아시겠죠? 그러면 독교 한국사 김종국 활용법이 있습니다. 강의는 재밌게 공부해. 재밌어. 아이고 지금. 내가 말을 못 하겠네. 실강. 여러분 실제 수업 들어봐요. 모두경 사이트에서 내가 단언하는데. 아 승봉선생님은 내가 모르겠네. 승봉선생님도 워낙 재밌어가지고. 승봉선생님하고 거의 뭐야. 맞먹을 정도 재밌습니다. 아 그냥 안 들으시겠지 승봉선생? 그냥 얘기할게. 내가 제일 재밌어. 내가 제일 재밌어. 재밌게 공부하자고. 왜? 재미가 없으면 완강이 안 돼요. 내 강의는 누구 강의보다도 제일 먼저 완강할 수 있습니다. 왜? 힘들고 지칠 때 듣는 게 내 강의거든. 힘들고 지칠 때 듣는 게 내 강의거든. 완강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업만 끝낸 게 압니다. 카페 복습용 자료를 내놔요. 제가 음성자료 있습니다. 필기노트 음성자료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시고요. 유튜브도 찍고 있습니다. 김종광국사. 너무 재밌어. 웃으면서 휴식하시면 돼. 딴 거 듣지 말고. 딴 거 유튜브 채널 구독하지 말고. 내 거 구독해. 너무 재밌어. 브이로그도 있고요. 그거 있으면 세차하는 것도 찍습니다. 제가 스파크 있는데 세차하는 것도 찍기로 계획돼 있고. 보세요. 너무 재밌으니까 이거 보시고. 그다음 카톡으로 질문하시고. 그다음 상담할 때 이제 전화 이용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고 끝내면 주소를 안 알려주면 이상한 사람이겠죠. 주소 알려줍니다. 스탑하세요. 스탑. 됐어요? 됐지? 적어놨지? 강의는요. 모두경하고 독기항구사에 제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는 카페.naver.com jws00077 종우사랑해 종우사랑해 영혼이 77년부터 이거 바꿔야겠어. 이거 때문에 나이가 나와가지고 종우사랑해 00077 이거 딱 이해되죠? 아이고 이거 이거 우리 와이프가 옛날에 연애했을 때 우리 서로 사랑하고 있을 때 잠시나마 사랑하고 있을 때 지어준 이 아이디입니다. 아 아직 이혼 안 했어요. 이 독기항구사 이거 이제 유튜브에는 이제 김종구항구사로 돼 있습니다.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바로 저 나옵니다. 사진이 좀 이거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저 맞아요. 들어가시면 저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은 jws00077로 하시면 되고 전화번호는 9102-5015로 여러분이 저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 바로 답변 안 한다는 것은 수업하고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 인지해 주시고 그날 안에 제가 답변해 드립니다. 그날 안에 답변해 드리니까 이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거 우선 여기나 여기에 가입해서 기본 수업 듣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들으셔야 돼. 7월 달에 하면 늙습니다. 아시겠죠? 2021년 목표로 하는 초생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제가 여러 개 얘기했는데 별거 없어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기본 수업 1.3배속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사는 제가 책임질게요. 나머지 감옥은 우리 모두경이 있는 선생님께서 책임질 겁니다. 제가 강사생활 십몇 년째인데 한 15년이 됐나요? 정말 다 잘 가르치는 최고의 선생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경이.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아까 연락처 알려준 거 있죠? 글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2021년에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